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제가 힘차게 인사드리는 이유, 저희 머니트렌드에는 언제나 주식에 유용한 정보 가득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돈이 흘러갈지를 미리미리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유용한 정보 가득가득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감시황 먼저 보시죠. 지수가 사흘 만에 다시 2,6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에 대비 33.64포인트 내린 2,592.3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장 초반에 2%대 하락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낙폭 줄이면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89% 내린 86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5,168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828억 원, 909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532억 원, 외국인은 99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577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수향 살펴봤고요. 머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탓에 개장 전부터 한숨 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낙폭에 비하면 그런 대로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자, 전 세계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물가에 대한 고민.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소매업체의 비용 상승을 야기를 하면서 타깃과 월마트 등 소매업을 중심으로 주가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공급망 지수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시장이 빨간불을 켠 기분 좋은 날 모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락장에 모시게 됐습니다. 박원재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박원재 파트너님 오늘 이렇게 또 하락장에 나와 주셨는데 그런데 박원재 파트너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시장 큰 그림 잘 그려주시는 분들이죠. 샵 008 입원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시장의 큰 그림도 그려보시고 거시적인 시각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뉴욕 증시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나름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하락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장 폭락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유통주들 타깃 월마트 이런 유통주들의 부진이 좀 두드러졌었잖아요. 이런 실적이 어제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급락 배경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려예요. 우려가 계속 우려를 낳습니다. 시장이 참 힘든 게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생기면 이 기대의 방향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물가를 설명하면서 파월 의장이 작년에 실수를 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데 자꾸 시장을 달래리고만 하면서 하반기에 꺾이지 않을 텐데 그걸 꺾인다고 얘기를 했다가 계속 말을 바꾸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시장은 연준말을 무조건 믿어야 했어요. 그게 연준의 푸시였어요.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에서 어디선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큰형님 연준이 있었죠. 파월의 푸시인데 이게 흔들리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가 지표예요. 이 물가가 쭉 보시면 2020년대를, 2000년대 넘어서 관통했던 게 물가가 정말 안 올라요. 물가를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야, 이상하다. 왜 물가가 안 오르지? 이렇게 통화를 풀어내는데 옛날에는 통화 방정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전통 통화 방정식인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항등식이 돼요. MV는 PQ라래서 M이 통화량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V가 유통속도예요. 그다음에 P가 물가고 Q가 그 나라의 총량, GDP. 이렇게 돼서 이게 항등식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는 이 후면에 있는 물가와 GDP를 통제해서 어쨌든 GDP를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풀든지 화폐의 유통속도를 높이든지 해야 돼요.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통화 승수 이론에서 얘기하는 통화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중에서 이 통화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경기가 좀 침체에 빠졌다. 그러면 언제나 통화량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늘려도 너무 많이 늘렸는데 신기할 만큼 물가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온 게 MMT 이론이에요. 이게 모든 monetary theory. 보니까 물가는 걱정할 거 없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돈 풀면 다 된다. 돈이 다 된다. 이래서 처음에는 의심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봉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돈을 2008년 처음 양적 완화할 때는 그때 버넨키 의장은 공항 전문가로서 1930년도 공항을 공부한 이후에 공항이 발생했던 원인은 잘못된 통화정책이다. 그때 시장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는데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건 Q가 떨어진다는 거죠. 충분하게 그러면 통화를 공급해 줬어야 되는데 이 통화를 오히려 교조적 통화주의자 monetaryist의 입장에 맞춰서 일정 부분에 의해 통화량을 늘리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필요한 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장기간의 침체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버넨키는 2008년 금융위기, 시스템위기가 왔을 때 내가 공항을 연구해 본 결과 돈은 풀면 되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혹시 물가가 폭등하면 어떡하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보면 통화를 풀면 물가가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계속 물가를 체크했는데 물가가 안 올랐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아마존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통 과정을 잠식하는 기술 혁신을 이루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화 느끼면서 중간에 유통 마진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 두 번째에는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저가 공산품이 무제한으로 선진국에 공급됐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물가는 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놀랐던 건 사람들은 미국의 도소매 업체는 월마트나 타겟이나 굉장히 큰 대형마트 우리나라 보면 이마트죠. 여기 실적이 나왔는데 쇼크가 나왔어요. 쇼크가 나온 이유는 물가를 올리지 못하게 했던 요인이 작동을 안 해요. 중국에서 저가 공산품이 물류난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매대에 물건이 채워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쟁여놓았던 재고 자산이 회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땡 처리하느냐고 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른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야, 지금도 물가가 8.5에서 피크를 쳤죠. 8.5에서 8.3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8.5는 피크를 친 게 맞을 겁니다. 연준은 지금 중립금리라는 게 뭐냐 하면 더 이상 연준이 정책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서 편안한 상태. 이걸 보통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2%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슬쩍 2.5까지 올렸는데 시장이 안 믿어요. 야, 그거 되겠냐? 이게 8.3이 언제 3%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디로 돼 있냐 하면 1년 후에 5%예요. 야, 그럼 5%면 연준에서 타겟팅하는 거하고 갭이 크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생긴다고 했죠? 야,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적의 심리가 생겨요. 이게 기대 이론이에요. 이 기대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꾸 70년대를 얘기하는 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70년대. 금리가 24%를 찍었던 시대. 그때를 자꾸 사람들이 떠올리니까 야, 이거 시작인 거 아냐? 라는 그 공포가 엄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기가 그러면 침체로 갈 거냐. 경기가 침체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구매력이 맞춰주지 않아서 소비가 안 되면 침체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가계 저축은 여전히 건전해요. 미국 가계에서 여전히 이전 소득과 그동안의 자산 소득으로 쌓였던 대포짓이 안 닫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예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요. 물론 임금도 피크를 찍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안 보여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요. 지금 적자가 난 건 마트의 문제예요. 구매력이 부족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트의 재고 관리가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수금만 보면 놀란다고 이제는 자꾸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워낙 많이. 한 번에 4%, 5% 빠지면 시장의 4%, 5% 빠지면 종목단으로는 20% 빠지는 게 속출하다는 얘기죠. 이거 하루 사이에 20% 빠지면 멘탈이 지켜주기가 어렵죠. 지금 시장은 여전히 멘탈이 움직이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장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정말 최악이나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의 위치를 파악할 때 제가 주로 드렸던 말씀이 주가는 어쨌든 실적 베이스다. 그 다음에 10%를 곱하는데 이게 서로 좋을 때는 어우러져서 실질보다 더 오바로 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실질보다 더 떨어지는 게 시장인데 지금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 포워드 퍼로 이제 한 17배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면 과거 2000년대 들어서 평균 수준으로 회귀했어요. 지금 미국 시장 실적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오버슈팅했던 거 평균에서 많이 벌어졌던 거는 이제 늘어왔어요. 이게 많이 벌어져서 25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16.5배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비싸다 하기에는 좀 애매한 만큼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 않은 만큼은 떨어졌는데 문제는 심리가 이제 자꾸 야 연준에서 뭐 한다더라. 뭐 자이언트 스텝 아주 포기 안 했다더라. 그럼 긴축하면 큰일 난다더라.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많이 오른다더라. 이럴 때마다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야 도매업체 실적이 완전히 쇼크더라. 그러니까 일단 던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보통 시장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보면 가장 잘 맞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주범으로 RSI는 스위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걸리게 돼 있는데 보통 바닥 잡을 때 RSI 주범으로 30선은 보통 30선을 바닥선이라 되는데 주범으로 지수 30선은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그러면 야 이게 우리가 심리는 많이 많이 위축돼 있는데 뭐 대충 바닥인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시장이 정말 공포에 빠져 있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변동성 지수는 뭐냐면 파생 시장에서 시장이 앞으로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시장에다 팔 수가 없어요. 내가 팔려고 달려들면 이걸 받아줄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치를 하는데 이 해치를 하는 게 파생 시장에서 선결적으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가 파생에서 얼마나 해치를 하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게 변동성 지수 빕스 지수라고 하는데 시장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거 또 폭락하는 거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지금 변동성 지수를 보면 이 위치입니다. 이래요. 변동성 지수는 그닥 참고적으로 지난 코로나 위기 때 2020년 3월 달에 71까지 찍었던 변동성 지수가 지금 20이에요. 아주 옛날에 변동성 없던 시장보다는 크지만 보통 변동성 지수 계산법이 복잡하니까 보통 한 17 수준이 1% 움직인다. 하루에. 위아래로 1%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7 수준이면 그냥 랜덤한 수준. 그 랜덤한 수준보다 조금 올라있는 수준. 시장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가 보다. 이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볼만한 건 다 볼게요. 이게 지표가 저작권에 따라서 못 갖고 왔는데 보통 시장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시스템 위기 블랙스완 세상이 작동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는데 그게 통상 금융 위기예요. 금융기관이 더 이상 신용이 창출이 안 돼서 돈을 회수하고 이제 그럼 한계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기일장이 막 돌아와가지고 어음을 못 막아서 부도나는 거. 그래서 이 트리플비나 이렇게 한계기업들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평소보다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지금 한 4.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위기로 올라가면 한 14, 15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직전에 이제 코로나 위기 직전의 숫자가 한 6 정도 되니까 코로나 이전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보다도 지금 6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큐티 연준에서 다음 달부터 긴축, 양적 긴축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긴축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쫙 빨아가서 돈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쫙 벌어져야 돼요. 돈 없으니까. 은행에서 연장 안 해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커머셜뱅크에서 연준에 그냥 하루짜리 콜로 재예치한 거 재예치금이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번에 큐티하는 거는 타겟이 딱 그 수준이에요. 큐티를 한 달에서 시중에 딱히 유동성이 긴축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다 좋은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포에 떨어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고 이천을 가고 이렇게 얘기할 시그널은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심리지표인데 공포지수예요. 공포지수 두려움과 탐욕지수 지수가 올라갈 때는 막 탐욕에 물들어서 포모아에 물려서 주식시자로 물려들 때 우리가 2020년 봉합게임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공포지수 탐욕지수가 막 90이 올라갔었어요. 너도 나도 주식을 하루라도 빨리 살려고 막 그렇게 돌렸는데 지금 공포지수가 9이에요. 이거 참 구경하기 쉬운 숫자가 아닌데 얼마 전에 6이던데 9입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는 이제는 누구도 주식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없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이 공포지수 10 언더는 정말 구경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이제 텀만 나면 던질라라는구나. 주식 갖고 있기 싫은 거죠. 야 원본은 됐고 조금만 올려면 팔고 싶다. 지금 팔긴 너무 손실이 많고 근데 대체적으로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 반대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매집 구간이에요. 보통 피어 구간 한 40 언더가 매집 구간인데 지금은 40에서 내려가 내려가 10도 안 되는 구간 지금 주식을 버리면 언제 주식을 다시 담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극단적으로 지금은 주식 회피 구간이구나. 사람들이 정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 이러한 과정은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요. 이게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글로벌 유기적인 공급망이 깨져서 이게 지역주의 국내주의 이럴축으로 쪼개는 파편화된 과정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지만 그 안에도 인류의 문명은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기술 진보를 해오면서 발전을 했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다는 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술의 진보를 보면 과거 속도보다 지금은 이제 AI 로봇 이런 게 들어오죠. 기술 진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면 아직까지 지수 포지션이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할 때의 방법과 유동성이 회수될 때의 방법은 섹터가 달라져요. 시장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기 민감주의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현금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동안에 아주 우리가 쉽게 구해서 가치를 쳐주지 않았던 그러한 섹터는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꿈은 이제는 와닿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 한 장의 중요한 세월. 그래서 기업들 재무 중에서 현금 흐름이 튼실하고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오바밸류되어 있지 않고 돈 잘 벌고 지금도 잘 버는데 뭔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은요. 왜 나오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나와요.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 거는 캐펙스 투자예요. 투자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시장 흐름을 보면 캐펙스 투자에 일어나는 쪽만 탄력이 좋습니다. 캐펙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전에 꿈만 갖고 올라갔던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반년째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꽤 오래 갈 거예요. 꿈만 갖고는 안 돼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미래가 다 익숙해지지만 지금은 돈이 귀해요. 그러다 보면 캐펙스 이 어려운 중에도 설비 투자를 늘리고 그게 다 가격 정보가 돼서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고 그게 뭔가요? 가장 강한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최근에 뉴스 보면 눈만 뜨면 설비 증설 나오죠. 오늘 그리고 LNF 수주 공시 나왔죠? 물량 7조 이게 무슨 숫자인지 감도 안 잡히는 숫자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 증설 을 해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미 전가 다 되고 영업이익률도 나오고 이런 쪽이 뭐가 있을 거예요. 캐펙스 가장 기본이 드는 게 당연히 반도체죠. 모든 기술 기반의 베이스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반도체 캐펙스 투자 스케줄 보면 계속 나오죠. 설비 늘어나는 거 조선 수주 하루도 안 빠지고 수주 나오죠. 인프라 투자 안 되는데 쇼티지 나가지고 복구해야 된다는데 없대요. 철강제 뭐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철강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쇼티지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를 포기했어요. 이제 방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미국이 경찰국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부 무임승차였어요. 내가 굳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아도 됐어요. 내가 자주포나 항공기나 전투기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방산이 늘어나죠. K-국방 시작됩니다. 자 섹터를 보면 많아요. 그런 쪽에서 캐펙스가 늘어나면서 가격 전가가 되면서 이런 거를 면밀히 보자는 거죠. 자 오늘 참고적으로 섹터를 보면 오늘 가장 강했던 게 당연히 2차전지 섹터가 강했어요. 출발이 뭐죠? LNF의 수주공시예요. 네. 수주공시.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줄줄이로 엮입니다. 야 그럼 뭐 나도 하는데 양극제?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나도 하는데 양극제. 미리미리 다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요새 2차전지가 중국계 리트민산철과 이제 국내의 삼원계 NCMA 삼원계 내지 사원계 는 전혀 기술타입이 틀려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중국의 CATL이 전세계에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가서 굉장히 포지션을 올렸는데 최근에 이게 원자재에서 큰 파문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리튬인산철 이렇게 들어가는데 리튬이 거기는 탄산 리튬이에요. 우리 삼원계에서 쓰는 건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여모에서 추출하는 리튬이고 그쪽은 광산에서 추출하는 리튬인데 여모 리튬은 그렇게 가격이 올라도 많이 안 올랐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한 30% 나다는 게 10%로 붙었어요. 그런데 효율은 이쪽이 한 30% 높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요새 호재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지 그러나 밸리에이션은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지금 밸류는 2차전지는 많이 높아요. 지금 긴축 국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시장 지수가 괜찮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아닙니다. 지수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돌아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재반제품 봤을 때 위기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몰리는 섹터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캐펙스가 늘어나는 쪽에서는 대단한 기회가 오고 있구나. 시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위기 다음에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소수인 게 문제인 겁니다.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늘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기회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회 잡을 수 있는 소수가 되고 싶은 분들 샵 008 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A 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위기 다음에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소수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 이슈 짚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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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27% 하락하는 흐름 조선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낙폭이 좀 커요. 그러면 조선주를 투자하는 아이디어는 훼손된 건지 계속 봐도 되는 건지 아무래도 한 번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지금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선 좋다고 말씀드린 건 꽤 됐죠. 조선 수주가 계속 나오고 사이클이 가장 긴 산업 산업 사이클이 다 있어요. 왜 사이클이 나오냐면 듀레이션 때문에 나오는데 사용연안 보통 기업들이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면 내역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나갑니다. 처음에 많이 삼각하는 방법도 있고 정률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계장치나 이런 거 내역연수를 한 5년 봅니다. 그래서 기계류를 설치해서 상산활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나서 설비투자가 들어가면 처음 설비투자 할 때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하고 아직까지 이게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만 나가고 생산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참고삼아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선은요. 보통 이용자산 내역연수는 5년이 제일 길어요. 보통 5년 내역연수를 잡습니다. 그런데 선사들이 배를 쓰죠. 내가 해운사야. 그러니까 해운사는 자산이 배죠. 선박. 선박을 발주를 하면 그걸 쟁여놓으면 내역연수를 얼마 잡겠어요. 선박은 30년 잡아요. 30년. 그러다가 중간에 저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30년으로 삼각하지는 않고 그 절반은 15년 삼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을 쭉 해나가요. 그래서 중고선박이 되면 감가상각이 다 끝났는데 떠다니는 배가 많죠. 이거는 노다지 배예요.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수익만 나오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자산 중에 선박 내역연수가 가장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길다는 얘기예요. 한 번 발주 들어가서 배 띄우기 시작하면 이거 패선할 때까지 보통 한 25년은 쓰죠. 대체적으로. 25년 쓰니까 한 번 대량 발주가 나가면 그다음 발주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조선은 빅사이클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2003년부터 2007년 그때를 한 번 보시면 자꾸 합병하고 이래가지고 연속이 없어서 현대 미포조선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현대 미포조선이 과거의 사이클 이런 사이클을 그려요. 어마무시한 사이클. 이게 그냥 70배 올랐어요. 70배가 올랐습니다.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세상의 모든 원자재를 중국이 다 갖고 갔죠. 중국이 OECD를 2000년에 가입하고 미국에서 야 그럼 너가 저가 공산품을 한 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중국이 그동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납품처가 생겼다. 풀 가동하면서 공장을 돌리니까 세상의 모든 원자재가 중국으로 가야 했어요. 원자재가. 그러니까 배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폭발적인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때 폭발적인 사이클 끝나고 이제 세상에 배가 다 떠 있으니 앞으로 이 배가 30년을 가야 되는데 배 발주가 잘 나올까요? 이때 다 발주했는데 경기는 부러져 사이클로 그래서 지금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쭉 가라앉은 게 13년 13년 동안 하락 사이클 중간중간 소파동은 있지만 이렇게 사이클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바뀌는 게 생겼어요. 뭐가 바뀌느냐 하면 보통 이제 기술 혁신이 드러나는 건 두 가지예요. 내역연수가 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술 진보와 환경 규제가 나오면 이게 사이클이 짧아집니다. 이 IMO 2020 이라고 이제 요새 우리 탄소 배출 하듯이 이 배는 내연을 가장 많이 뿜어내는 운송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연료 중에서 가장 하급의 연료를 씁니다. 벙커 CU라래요. 시꺼먼 찌꺼기. 원유를 정제해서 크래킹을 쭉 하다 보면 가장 위에 항공유 나오고요. 휘발류 나오고 등유 나오고 나프타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슬러지 직전 그러니까 피치는 아스파드를 까는 걸로 쓰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게 등유인데 그 선방유를 쓰면 아주 배 보면 옛날에 보면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IMO 2020이 뭐냐 하면 해사기구에서 야 우리 선박도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요 도시의 선박에 들어갈 때는 황산암을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황산암을 3.5%까지 허용했는데 야 안 돼. 이거 0.5%로 낮춰. 이러다 보니까 아니 싼 벙커 CU를 잘 떼고 있었는데 이 벙커 CU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러면 황이 좀 줄어드는 이거를 정제한 원료를 쓰든지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운송사에서는 단가가 안 맞는 거고 그게 싫으면 정화시설을 만들어라. 그걸 스크러버라. 그런데 이게 적당한 7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친환경 엔전으로 바꿔. LNG선으로 바꿔.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이제 재는 거죠. 야 그러면 지금 있는 선박을 굳이 여기서 패선하고 세배 발주하고 이거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쓰는 데까지 쓰고 우리가 매연을 좀 줄일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속 운전을 하면 돼요. 배를 천천히 보내는 거야. 자동차도 막 악셀에다 밟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악셀에다 천천히 밟으면 차가 천천히 가면서 매연이 좀 덜 나오죠. 그래서 전 세계의 선박이 지금 다 저속 운전을 하고 있어요. 물동량도 지금 부족해서 물류 파동이 났는데 배도 천천히 가고 그런데 최근에 운임이 엄청 올랐잖아요. 컨테이너선 운임 벌커선 운임 요새도 맨날 나옵니다만 그리고 해운사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발주를 해버려? 내역년수가 15년까지 강가산과 회수 회수기간 15년 잡았는데 최근 3년에다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뽑고도 남았어.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발주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선의 빅사이클이 원래대로 하면 한 30년 다 쓰면 2040년이나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땡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경규제 때문에 또 땡겨지고 두 번째는 없던 게 생겼어요. 에너지 파워 게임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니까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잘 파이프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야 이제 러시랑 하지마. 내가 줄게. 뭘로? 얘기했잖아요. LNG선으로. 그러니까 카타르가 대박났다랬죠. 아니 근데 이거 실을 하려면 LNG선이 필요하잖아요. 그 발주 사이클이 또 들어온 거예요. LNG선이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가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 말씀드렸지만 조선사는 정말 이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재무제표가 엉망인 거는 2년 전에 상황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좋은 걸 볼 날에는 지금 수주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 상황을 볼 날에는 지금 성과를 얼마로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2년 동안 지금의 성과로 원자재가가 안정적이라야 돼요. 이 모든 조건이 맞춰져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격정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격정가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가격정가가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게 조선 투자는 그게 킵니다. 자 이제 이런 바탕에서 다시 한 번 변한 것과 변하자는 거를 찾아볼게요. 자 변한 거를 찾아보면 최근에 이게 선가 신조선가인데 중고선가가 오르면 이를테면 이를테면 지금 너무 호황이니까 배는 발주가 안 나오고 이건 지금 발주해야 3년 있다 받으니까 그럼 중고선이라도 빌려서 운영을 하면 남겠죠. 근데 중고선도 없어. 가격이 너무 비싸. 중고선가가 더 오릅니다. 지금 중고선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중고선 구하기도 힘드네. 그냥 새로 배를 발주를 하자. 그리고 발주를 시작했는데 이게 매일 오릅니다. 이렇게 선정에 관계없이 매일 올라요. 이게 2년 후 3년 후에 조선소의 실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1번 1사분기 대우조선 해양이 대규모 적자가 났죠.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심한데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적자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죠. 좋아지는지. 그래서 한국조선소가 그러면 어떤 위치냐. 완벽한 카르텔이 돼 있는 상태가 조선이에요. 국내 산업 중에서 반도체 빼고 글로벌리로 완벽한 업종 산업 경쟁력 1위를 찍는 건 조선입니다. 고부가치 선박에서는 특히나 대한민국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원래 3사였어요. 일본 중국 한국 이었는데 이렇게 어울렁 어울렁 이렇게 가다가 일본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일본은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졌고 중국하고 우리가 남았는데 중국이 물동량으로 때리다가 이제 한국이 넘어섰어요.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NG 발주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초입에 와 있어요. 문제는 LNG 수주 실적은 계속 늘어납니다. 사별로 늘어나니까 이 카타르가 노스필드라고 신규 가스전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한 7천만 입방을 한 40% 늘립니다. 이걸 하려려면 LNG 선이 필요한데 이게 2025년부터 필요하니까 지금 발주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새 뉴스에 나오는 카타르발 물렸다. 계약을 잘못해서 물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계속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최근에 대우조선 적자하고 카타르 수주가 가계약을 했는데 가격 정관을 못 해가지고 적당 600만 원이 600억 씩 손해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게 가계약 입니다. 가계약 그러니까 DOA라고 도크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입도 선매 하는 계약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계약을 맺었는데 본계약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본계약을 언제 하느냐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발표도 안 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불리하게 그러니까 옵션을 달아야 되는데 그때하고 2020년도하고 지금하고 선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한 2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때는 LNG선 척당 한 1억 8천만 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받은 게 2억 3천만 불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카타르 에서는 지금 예전에 계약대로 1억 8천만 불에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 본계약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약서 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카타르는 지금 대박이 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야 자기들 필요한 물량을 받고 우리나라 외에는 카타르 150척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외에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나가리냐 그냥 없어질 거냐 산업은행 하고 산자부가 나섰어요. 그러지 말고 계약서 좀 갖고 와봐라. 너희들 어떻게 계약한 거야.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될 리가 없는 게 서로 이득이니까. 그리고 적절하고 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계약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가계약이기 때문에 본계약에서는 수정될 확률이 많다. 최근에 조선 업황 노이즈는 그게 있었는데 그건 아직까지 누구도 모르지만 아마 잘 해결될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머니 종목으로 한국 미포 조선 가지고 와 주셨잖아요. 현대 미포 조선 가지고 와 주셨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현대 미포 조선하고 한국 카본하고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미포 조선의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발 노이즈에서 자유로워요. 여기는 무슨 LNG선을 하는 게 아니라 MR 탱커 이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흐름이 빠르고 그래서 보시면 현대 미포 조선이 그래서 내용이 가장 편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카본은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전방 시장 전망이 좋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 종목 현대 미포 조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선주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 신조선가가 13년 만에 최대치 상승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함께 알려주셨어요. 조선주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샵 008 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조선주 관련한 이야기 더 나누실 수 함께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박원재 파트너가 시장에 대해서 해주시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저희 머니트렌드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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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